아니,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어쩌려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소소하고 사소한 것을 그게 맞냐 틀리냐는 나중 문제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알아서 걸러낼 일들이고 우리는 무조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눈물을 찍던 콧물을 찍던 모든 피로를 그분께 구하는 것이 그게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맞냐 틀리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태도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께 말씀에 순정하여 살아내는 현실. 때로는 그 현실이 매우 반복되고 지리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버려지는 시간 같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습작 없이 걸작 없다. 버려지는 시간 같죠? 아니에요. 그게 버려지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이 녹아지고 쌓아져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걸작에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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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